퍼프리 섬을 가기 위해 홈페이에서 소렌토 가는 기차를 기다립니다. 소렌토 항구에서 배를 타고 40분 정도면 퍼프리 섬에 도착한답니다. 소렌토 항구에서 배를 타고 40분 정도면 퍼프리 섬을 가고 있습니다. 소렌토 항구에서 배를 타고 40분 정도면 퍼프리 섬을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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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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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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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